안녕하세요 또 보닌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램바운박스 판매 영상을 찍어볼거에요. 근데 제가 손캠으로 오늘 찍을거라서 조금 화질이 안좋거나 영상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구매방법은 설명창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램바게 들어가는 물품들만 빠르게 소개를 시켜볼게요. 먼저 뒷에는 이런식으로 엄청 많이 있고 뒷에는 15,000원이나 20,000원 정도 구매해도 원하시면 지금은 일단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잘 안보여서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재고가 없는 것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빠르게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요건 이번에 발주를 했던 요런 페어 떡매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으로 여기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칸은 그 다음으로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라벨지랑 비눗방울 이스랑 피자가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요런식으로 요렇게? 이 정도 있고요. 여기는 제 7차 떡매가 있는데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발주한 것들이 있는데 요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거는 리본키딩 까미고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매미예요. 제가 줌재를 맡긴 거고 악마매미이고 요거는 천사매미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7 곱하기 7 사이즈라서 사이즈도 커가지고 사용하시기 좋으실 거고요. 요거는 까미 인형 뽑기예요. 너무 귀엽게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피 도무송입니다. 요렇게 있고 그 다음 옆에는 포카인데요. 포카 처음으로 발주해봤어요. 요렇게 해서 먼저 감자튀김 포카 요렇게 뒷면은 요런식으로 되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요렇게 폭죽봉 포카가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처 랩핑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출처고 요렇게 뒷면은 요렇게 생겼고 앞면은 요렇게 생긴 요런 랩핑지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런식으로 팝콘봉투가 엄청 많이 있어요. 팝콘봉투는 너무너무 예쁘고 그 다음 이거는 각대봉투... 아니 각대봉투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 봉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런식으로 크라프트 봉투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 다음 요런 소봉투도 있고 그 다음으로 요렇게 소봉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요런 것들도 원하신다고 하시면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태풍이고 요거는 성거울 그 다음 요것도 그거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제출처 소봉투입니다. 이거는 제출처입니다. 그 다음으로 옆에는 이런식으로 랩핑지가 많이 있어요. 밑에까지 있는데 저 보여드리야 참 그렇지만 어쨌든 믹스랑 함께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도 있는데요. 일단 위에 여기는 이런식으로 떡매 믹스가 담겨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제가 이런식으로 인스랑 동보송 모아놨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런식으로 떡매가 한가득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도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모찌이고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이런 하티 인스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는 이런식으로 큰 인스들이 이렇게 여기는 여운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런식으로 인스가 이런식으로 들어있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도 하티 인스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끝에는 이런식으로 매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뭐가 많지만 이런식으로 재량으로 제가 넣어드리려고 놔둔 것들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량형도 랩박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식으로 있고 여기도 이런식으로 있으며 여기도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OPP 봉투도 엄청 많이 있어요. 요렇게 해서 오늘은 린너박스 판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되게 빠르게 소개시켜드려가지고 많이 보여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말고도 진짜 엄청 많아요. 제가 물품이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어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는 거지만 진짜 엄청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설명 참고를 꼭 하셔가지고 구매 확정이신 분들만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그리고 개별 판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식으로 만약에 내가 2호 개별 판매를 원한다 요러면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거의 다 도무송은 천원이고 인스는 천원, 천오백원, 이천원이기 때문에 그 점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격 궁금하신게 있다면 그 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댓글로 질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이만 갖도록 할게요. 안녕!